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2도, 거창은 11도에서 출발하고요. 서부경남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창원과 거제 15도, 함안은 11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23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의 아침 기온 16도, 양산은 15도를 보이겠고요. 낮 기온은 부산 24도, 김해와 양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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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